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펜탈의 졸트라고 하는 샤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금 샤프 리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그 이전에 크루토가 샤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릴 샤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꾸준한 샤프, 거의 웬만한 샤프는 다 리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흔하게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지금 30종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리뷰, 샤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계속 이어가면 이거는 그 국내에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이 졸트라고 하는 건데요. 졸트가 그냥 영어로 보면은 갑자기 흔들어제끼다, 충격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샤프를 보면은 왜 뭐 때문에 흔들어제끼고 충격을 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졸트를 썼는지 하냐면 이게 흔들어제끼예요. 이 안에 지금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짤짤이 샤프, 흔들이샤프. 그겁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얘가 자꾸 자주 소환이 되는데 닥터그립. 이게 닥터그립이어가지고 이 그립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샤프고 되게 예쁜 샤프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흔들기능도 된다. 이것도 소리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스프링 같은 이런 철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얘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는 걸 보면 살짝만 흔들어도 무지 잘 나옵니다. 지금 벌써 이만큼 나왔잖아요. 일단 닥터그립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파일로트 거고요. 펜탈 거 졸트인데 물론 가격은 이게 좀 더 비쌀 거예요. 졸트를 보면은 얘도 이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벼워 가지고 이 지금 충격을 주는 이 심이 지금 코일로 된 철사 이렇게 감아 놓은 이 심이 조금만 흔들어서는 샤프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흔들어 보면 지금 한 이만큼 나와 있죠.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잘 나옵니다. 예. 역시나 그 일본 샤프가 너무 무거우면 또 무거워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나오기 괜찮. 적당히 흔들면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적당히 흔들면 나와요. 네. 나오죠. 아주 세게 흔들 필요는 없다. 근데 약간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막 설렁설렁 흔들면은 충격이 가해지진 않습니다. 예. 얘가 조금 더 약한 충격에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주관적으로 보면. 얘는 조금 그래도 흔들어준다고 흔들어줘야 돼요. 근데 막 팔을 지킬 건 아니고 적당한 정도로. 손목 스냅 정도로만 이용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지장은 없고. 그러면은 노크로 해가지고는 샤프심이 안 나오냐. 물론 나옵니다. 이렇게 노크로 하더라도. 잘 나와요. 그리고 역시 일본 샤프의 똑같은 공통된 특징이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1mm 정도. 1mm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나와서 두 번 정도만 누르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물론 이게 흔들어도 아무것도 없는 심인 상태에서 흔들기만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 흔들면 딱 써질 만큼 좋은 부분이 나옵니다. 흔들어도 두 번이에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가격을 떠나서 이 샤프든 저 샤프든 가격을 떠나서도 메이커든 제품마다를 떠나서든 이런 어떤 제품의 완성도는 일본 샤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펜탈, 파일로트, 나중에는 또 다른 유닛, 미스시비 것도 그렇고. 이전에 처음으로 흔들리 샤프 겸 아예 오토매틱, 흔들리 샤프 전용으로 나온 그런 샤프도 있는데. 그런 샤프에 비교해서도 이런 흔들리 샤프가 선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거죠. 자동이라고 하거든요. 오토매틱 펜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왜냐하면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흔들어야지 나오는 샤프도 오토매틱이라고 하고 큰 의미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속 쓰고만 있으면 알아서 샤프심이 계속 조금씩 나와주는 샤프도 오토매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오토매틱일 수는 있겠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오니까. 이렇게 노크를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샤프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범위 내에서는 오토매틱 샤프, 자동 샤프의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그립도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나와있어가지고 오토매틱 이걸 앞으로 해가지고 잡아라라는 지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기준선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적거리는 분들한테는 선호할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잡고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잡아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쓰더라도 뭐 이렇게 걸려서 못 쓰겠다라는 그런 이물감은 크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쓰면 전혀 이상 없고요. 고무 그립 부분만 나머지 부분들은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고 이 촉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선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에 이 뒷부분은 이렇게 고무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딱 막아져 있어요. 고무 같은 거 하나로 막아져 있고 이 샤프심 들어가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맞춰서 끼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빠질 것 같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어디 막 걸려서 일부러 그렇지 않은 이상은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편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흔들리 샤프인 것 같아요. 꽤 괜찮습니다. 샤프도 뭐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정말 가볍고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흔들리 샤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계속 지금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샤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편하게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